안녕하세요. 아더맘입니다. 제가 정말 오랜만에 뽀글뽀글 판마를 좀 해봤습니다. 제가 처음에 구독자 수를 비공개로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. 제 생각은 어떤 아이들 학교 성적이나 가진 돈의 숫자에 너무 주눅들거나 너무 의시되거나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하나하나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몇천, 몇만 이렇게 구독자가 느는 분이 계신데요. 그래서 너무 저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좀 창피하다는 생각?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공개로 해놨었거든요. 근데 제 구독자 중에 창원시민님이라는 분이 공개로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천명 되면 공개를 할게요. 그랬다가 생각이 얼핏 들은 거예요. 내가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구독자 숫자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숨기고 있었구나. 정말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달라서는 안 된다. 그리고 가진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가진 분들은 돈이 적어도 용기를 가집시다. 공부 잘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 못해도 우리 힘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상 대상자가 됐을 때는 좀 주눅이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저의 생각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내 가진 모습대로 나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죠. 이런 컨셉인데 앞뒤가 안 맞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떤 유튜브를 할 때 구독자가 빨리 느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좀 천천히 이렇게 느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구나.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행동하지 않았구나 싶어서 공개로 돌렸습니다. 그래서 공개로 돌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한 분의 구독자님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행동이 바뀌듯이 또 제 영상을 보고 또 생각이나 행동이 바뀔 수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있는 이런 지금 현재는 246명이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행동을 좀 더 바꿔서 좀 더 나은 어떤 삶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나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었는데 숫자 때문에 주눅이 든다는 거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 있네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할 때 조심조심 해야 되겠다라는 또 깨달음도 얻게 됐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남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